이 그림의 제목은 연애의 무관지옥 연애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? 사랑에 빠지면 되게 행복하지만 또한 지옥이 시작돼 그때부터 집착하고 막 상대에 대해서 상대한테 거절당할까 두렵고 온갖 마음 올라오죠 그래서 연애의 무관지옥이 어떤 것일까? 한번 그려봤어요 사실 이게 벚꽃나무거든? 벚꽃나무를 통해서 본 연애의 무관지옥을 한번 동양화풍으로 이렇게 번진 기법으로 그려봤습니다 연애의 무관지옥이에요 여름 자막을 하는 게 좋아요 달그rin rudimentos 연애의 무관지옥에 RAW allo , 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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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술의 세계로 풍덩 뛰어들어 보세요.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예라 작가의 전시회. 여러분 오셔서 너와 내가 하나임을 확인하시고 명체 그림 속에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.